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우회전이라는 멘탈이 나올건데 오른쪽으로 옮기면 안돼요. 우회전 길은 많아요. 트럭 따라가면 안됩니다. 쭉가서 저 파란 트럭으로 따라갈거에요. 주스 지나서 오해서 150도 끄면 편안하니. 엑셀 조금더 밟을게요. 아살펴보이죠. 엑셀 힘 빼고 급커보니까. 돌다가 빠르면 브레이크 써도돼요. 돌리세요. 더 돌려야 돼. 급커브에요. 브레이크 돌리시고. 좌측만 뺄키시고 왼쪽 보시고. 전기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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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. 좌측만 뺄키시고 왼쪽 보시고. 전기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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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브레이크 어.. 이래서 사람이 치는거에요. 열의 чтобquick가 Skyn 스틱 스탑,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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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헷갈린단 말야 이게. 헷갈리시면 안되실띠더. 사람 없죠 이제 기어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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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히 멘탈 챙기세요 출발 엑셀 밟고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도로 선 벌써 들어왔잖아 앞에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도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뒤꿈치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뒤꿈치를 움직여버리면 이게 실수를 해버려요 12시는 브레이크고 2시는 엑셀 이라고 생각하시고 뒤꿈치를 앞두고 앞꿈치만 움직이셔야 되요 알겠죠